큰손자 현석이의 17번째 생일입니다. 말레이시안 레스토랑 바나나리프에 왔습니다. 주인공은 아직 수업이 끝나질 않아서 도착을 안했습니다. 주인공은 아직 수업이 안됩니다. 이름은 뭐야? 메뉴에 없는데 그냥 만들어준다고 해서 메뉴에 있는데 살짝 바꿔주고 손자가 막 도착했습니다. 손자가 막 도착했습니다. 이 집 라시보링은 아주 맛있어요. 이 집 라시보링은 아주 맛있어요. 손자가 초를 7개 꼽아달라고 합니다. 손자가 초를 7개 꼽아달라고 합니다. 손자가 초를 7개 꼽아달라고 합니다. 이건 나니ül이니, 사진도 7개 꼽아달라고 하세요 바로 사진도 4개 꼽아달라고 합니다. 석가, 손자가 colleg어 하는것도 역시 소상اؤ는 게 아름다움이니 소상اؤ는 게 아름다움이는 아늑하다고 생각했어요. 성형은 조금 손자가 잡지 않았던건 네. 그렇게 할아ichte, 그래서 이 집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우선은 이렇게 자 ici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우 원래서부터 운동 신경이 응? 운동해 축하해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나는 눈 속이 해 볼까 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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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